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장게장 끓이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소주가 왜 앞에 있냐 하면은요 이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끓일 때 소주는 필수품 이랍니다 홍고추 말린거 대파 표고버섯 생강 마늘 양파 디포리 까지 다 들어가 있구요 거의 다 국간장 진간장 비율로 일대일 물도 부었답니다 그리고 또 달콤하게 하여 매실청도 들어갔지요 그리고 깨끗이 손질해 놓은 우리 꽃게께서 전부 뒤집어 누워 계시지요 이 꽃게한테 이제 간장을 팔팔 끓이고 식힌 후 뜨거울 때 붓지 마세요 식힌 후 여기다 부어줍니다 뒤로 눕혀 놓은 이유는요 누워서 있어야지 꽃게가 저 껍데기 안으로도 간장이 잘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오늘은 꽃게를 엄청 큰 꽃게를 16마리를 구입해서요 두마리는 해물탕을 끓여 먹구요 14마리는 간장게장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꽃게장만 간장을 부었고 또 하나는 짜잔 하고 있다 보여드릴 건데요 뭘 넣었을까요 요새는 새우 대하 그것도 제철 이랍니다 그래서 한 통에는 꽃게랑 새우랑 같이 또 넣은 것들이 또 한 통을 따로 해봤습니다 침이 고이네요 설명하는데 근데 이 꽃게 이러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간장을 소태에다 부어서 다시 한번 끓여서 식혀서 넣으세요 그래야지 좀 오래가도 괜찮구요 너무 짜게 하면 간장게장이 너무 짜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 가지고 그냥 드시는 것보다 4등분으로 톡톡톡 잘라서 어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넣어서 이렇게 버물버물 해서 드셔 보세요 그냥 간장게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답니다 두배의 맛을 낼 수 있는 꿀팁입니다 꿀팁 그러니까 양념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꺼내서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그러고 나면은요 이 간장인 자체도 되게 고소하니 맛있어요 다른거 할 때 끓였다가 쓰셔도 될 정도로 간장게장 맛이 끝내준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는 쌍화참